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입니다. 내일은 물리왕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내일은 물리왕 기초 입문 강좌야. 물리학 1 그리고 물리학 2 이런 것들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초가 부족하거나 또는 개념 완성으로 바로 들어가기에 약간 좀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교재부터 그리고 학습 대상 그리고 물리학 1과 물리학 2의 특징도 좀 알아보고 공부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도록 할게. 자, 첫 번째 교재는 이렇게 생긴 교재입니다. 내일은 물리왕 교재고요. 최대한 쉬워 보이게 디자인을 좀 했습니다. 귀엽죠? 자, 밑에 여기 킹이라고도 써 있어요. 킹 조그맣게 책 보시면 책 사이즈도 비교적 좀 크지 않고 좀 작습니다. 그래서 아담하게 부담 없이 쉽게 물리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책 구성을 했어요. 지금은 물리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이 될 것이다? 킹! 내일은 물리왕. 물리왕이 될 것입니다. 자, 대상 물리학 초심자. 물알못. 물리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인데 물리 선택을 결정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기초가 약한 학생들.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을 공부를 하고 또는 물리학원을 공부를 했었지만 사실상 공부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친구들을 위한 강의가 되겠어요. 개념완성 같은 경우는 기초 개념이 분명히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개념완성은 기초뿐 아니라 심화 내용까지도 다 다뤄져요.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킬들도 개념완성에서 막 다뤄져서 분량이 좀 많아. 많기 때문에 그걸 처음부터 초심자들이 딱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는 좀 괜찮다가 조금만 가도 어려움을 좀 느끼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물리학 1, 2. 사실 전체 구성이 대단원 제목이 어차피 역학 전자기 파동으로 1, 2가 비슷해요. 그래서 2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부족한 물리학의 어떤 기초 이런 것들을 원과목을 다 듣고 2로 가기는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2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그런 친구들도 2에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여기서 다뤄진다. 그래서 책에도 1, 2 이렇게 표지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리학 학습을 하다가 또한 좀 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1년 또는 길게는 막 2년 이렇게 쉰 친구들도 사실상 거의 기억이 없죠. 그런 친구들도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강의 구성 및 특징 강의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50분 기준으로 한 16강 정도로 최대한 기초 개념들 그러나 전범위에 대해서 다뤄집니다. 물론 1단원 위주로 단원 구성이 되어 있어 강의가 그럴 수밖에 없죠. 2, 3단원은 다 대부분 지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념 완성 강의로 딱 들어가도 그렇게 부담스러움이 없는데 물리학이라는 건 1, 2 다 마찬가지지만 1단원의 그 역학 파트, 역학과 에너지, 역학적 상호작용 이게 1과 2의 1단원 제목인데 거기서 킬러가 나오고요. 거기서 심화된 주제들이 들어있고요. 분량도 교과서상의 1, 2 모두 50% 정도, 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원 파트, 이쪽 위주로 구성이 됩니다만 사실 뒤쪽까지 다 강의는 진행이 됩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서 개념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설명도 최대한 쉽게 천천히 소프트하게 시작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제 문제들 그리고 문제들도 이제 뒤쪽에 개념 확인 문제들이 있는데 개념 확인 문제지만 형태는 다 수능 문제 형태로 되어 있어 최대한 고2에 나왔던 교육청 기출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개념 강좌나 기출문제집은 대부분 이제 고3,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고3 수능 그렇죠? 이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 책은 고2 때 출제됐던 기출문제들로 구성이 되어서 아무래도 다가가기가 쉽겠죠. 바로 적용하기도 좀 쉽고요. 그렇다고 뭐 어려운 문제가 없냐? 물론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기초가 없다 보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고2 문제들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도 최대한 상세하게 모든 문제들을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항 풀이를 하고 문항 수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로 그렇게 많지 않게 빠르게 확인하면서 내가 공부한 것들을 다질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전체 단원은 한 11개 단원 11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강의 수는 한 15, 16강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자, 물리학 과목의 특성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교육과정 정확하게는 뭐 2015학년도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 교육과정이거든요. 예, 과목의 특성도 좀 알려드릴게요. OT이기도 하니까 일단 물리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원, 투 다 마찬가지인데 분량이 소폭 적게 우리 교육과정에서 구성이 되었어. 그래서 다른 화생지보다도 교과서 분량이 좀 적습니다. 예, 적어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그리고 주제들도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이 전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는 주제가 한 40개가량 있었어요. 40개 중에 20개가 출제됐다면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한 20개 주제 중에 20개가 출제가 됩니다. 뭐 많게 봤자 한 21, 2개 정도 주제 중에서 20개가 출제되니까 공부한 데서 다 나오는 겁니다. 40개를 공부해서 20개 나오는 것보다는 20개 공부하고 20개 나오는 게 당연히 부담이 적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게 우리 교육과정에서 물리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리 문제들이 특히 요즘에 복잡한 계산이 없어요. 문제가 어렵더라도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야. 그 풀어나가는 그 핵심적인 알고리즘, 그 로직들, 논리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건데 그런 것들을 쭉 연습하게 되면 나중에 푸는 거는 대단히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잘 풀려가는 매직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우리 이번 교육과정의 물리학 1, 2의 특징이 되겠어요. 학습이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해해가지고 사고력만 측정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육과정에서 정말 교과서 출제하시는 분들, 교육부가 물론 교과서는 출판사들에서 나오긴 하지만 당연히 교육부가 검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검정이라고 하죠. 검정. 교과서를 검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이 물리를 최대한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그래서 너무나 사고력이어서 모두 머리 좋은 애들이 유리한 그런 책으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진입장벽도 많이 낮아진 과목이에요. 그래서 학생들도 사실 물리를 하고 싶은데 조금 부담스러워했던 친구들도 있잖아. 그런 것들이 전이었다면 이제는 조금은 편하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이 재미가 있어요. 특히 지식적인 것들도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 너희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대단히 좀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과학기술이라던가. 그렇죠? 첨단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그래서 반도체도 들어있는데 깊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최소한 고등과정에서 이 정도만 알면 된다라는 것들 위주로 반도체도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광섬유, 광케이블 이런 것들도 2, 3단원이 일반적으로 전자기하고 파동 파트라고 하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우리 현재 우리의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또는 너희들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이공계 쪽으로 취업을 할 때 거기서 많이 하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지식적 단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선입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과거의 어떤 교육과정에서 물리라는 거는 진짜 어렵다. 아, 정말 머리 아프다. 뚝배기 깨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입견들을 좀 갖고 시작하면 안 돼.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야. 물론 킬러 주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없으면 상위권 애들은 물리 선택 안 하죠.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런 것들이 밸런스가 대단히 잘 맞아 있는 상황입니다. 학습이 재미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너희들의 노력이 기반이 된다면 더더군다나 재밌어질 겁니다. 지식의 습득과 생각의 연습이 조화가 되어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물리학 1이랑 2에 대한 단원 구성도 좀 볼게요. 1단원 역학과 에너지, 2단원 물질과 전자기장, 3단원 파동과 정보통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원, 이 단원, 이 단원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분량이 상당하다. 학습 분량도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해줘야 돼. 이 빨간색이 고난도 주제로 출제가 되는 파트가 되는데 뉴턴 역학, 이쪽 특수상대성, 그리고 전기장 파트가 대단히 중요한 파트로 고난도는 거기서 출제가 되고 나머지들은 약간 지식적인 것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또 그 지식과 이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요하는 것들이 이렇게 딱 조화를 이루어서 그런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역학, 전자기, 파동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고 2도 마찬가지입니다. 2도 역학, 전자기, 파동. 동일하죠. 그렇죠?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이름 물리왕 같은 기초강좌 같은 경우에는 1과 2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2를 내가 해야 되는데 1을 지금 다 다시 공부할 수가 없다고 했을 때 내 이름 물리왕을 가지고 가볍게 쫙 한번 훑어본 다음에 2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단계가 바로 내 이름 물리왕이고 다만 하나 이제 내 이름 물리왕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물 2에는 없어요. 그거 단원 빼놓고는 다 공통적인 단원이니까 혹시 또 효율을 원하는 사람들은 물 2를 할 건데 내 이름 물리왕을 듣는 사람들은 특수상대성 이론만 빼고 공부를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다 나머지는 공통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쭉 보시면 되겠고 2는 혹시 뭐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선택을 할 때 최상위 대학, 서울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2를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2도 마찬가지예요. 2를 딱 지정하는 데가 서울대랑 진짜 거의 뭐 기억이 없을 정도로 2를 딱 지정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 선택률도 대단히 낮겠죠. 그런 것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선택률이 너무 적은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뭐 응시 인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어우 난 좀 몰랐네. 이런 것들. 이런 배신감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들이 서울대를 원한다. 또는 일부 의대 중에 상위권들 의대에서 2를 원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나 내신 같은 경우는 2가 진행되는 학교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위해서는 당연히 내신 공부라고 한다면 인원수에 상관없이 그냥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2에서 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물리학 1으로 일단 연간 학습 단계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 지금 물론 이거 얘기할 단계는 아니야. 우리는 이거의 이전 단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1년이 52주쯤 되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단계를 거쳐서 고3 재수생들이 공부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을 따릅니다. 1월에서 3월 같은 경우에 개념과 기출 학습을 해서 기본기를 다지고 5월에서 6월 달에 킬러 학습을 통해서 6평 대비를 좀 하다가 이제 이것들이 기본이 되어서 하반기 때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능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지식적인 것들도 반복해서 숙달을 해야지. 안 까먹고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7월부터 11월까지는 만점 정복기임 예상 문제들을 가지고 전범위로 막 문제를 풀어줘야지 상반기 때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잘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실전 모의고사, 수능 필살기라고 하는데 실전 모의고사들이 이제 수능 직전에 쭉 진행이 되죠. 일반적인 단계는 이런 거야. 근데 반수생 이런 경우는 좀 늦게 시작할 수가 있겠죠. 작년에 뭐 한 번 했으니까 좀 늦게 시작해서 이걸 좀 압축해서 공부를 한다던가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내 이름 물리왕은 바로 이런 개념과 기출 학습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단계에 이걸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일반적으로 1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도 사실 이렇고요. 다른 화, 생, 지, 과목, 일반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따르고 학원에서도 진행이 될 때 다 이런 대부분의 이런 단계를 거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과학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자, 물리학의 학습법. 이 내 이름 물리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예습을 할 필요도 없어요. 예습할 필요 없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거기에 있는 문제 좀 풀고 다음 또 강의 듣고 복습하고 문제 많지도 않으니까 그거 확인 딱 하고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면 정말 며칠 만에도 완강을 할 수 있어. 집중력이 높기만 한다면. 여기들이 효율적으로 잘 복습만 잘 해주면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내 이름 물리왕을 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물리왕이 되어야 되잖아. Physics King, you know?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할 때 물리학 학습의 어떤 전반적인 전반적인 학습법을 좀 소개를 한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개념입니다. 그러고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이름 물리왕을 가지고 개념을 미리 좀 쉽게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지금 이 내 이름 물리왕 OT를 듣고 있는 거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기본이야. 이건 마치 전쟁에 나갈 때 너희들이 칼을 들고 나간다. 요즘에는 칼을 들고 나가지 않지. 총을 들고 나간다. 요즘에는 좀 첨단 무기들이 많은데. 여튼 뭐 예를 들자면 칼을 들고 나간다 합시다. 칼을 들고 나간다고 할 때 이 도구가 되는 거 있잖아요. 싸움의 도구가 되는 게 이 칼이고 나중에 문제풀이하고 이런 것들은 검술. 당연히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검술 훈련을 했는데 칼이 없네. 그 문제풀이만 디립다 해서는 칼 없이 그냥 검술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도구가 없는 거죠. 여튼 이 개념 공부와 기출학습 이런 것들은 바로 그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무기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문제풀이 위주로 해서는 만점 1등급을 획득하기는 힘듭니다.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베이스로 해서 문제풀이 넘어간다. 기출문제에 대한 효율적 학습. 기출문제는 정말 중요해요. 기출문제는 반복 재출제 될 수 있다는 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방침이야. 다만 기출문제도 킬러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만 계속 반복했을 때는 기본 문항과 그리고 핵심적인 문항들이 있는데 핵심 문항들을 일반적으로 준킬러, 킬러라고 해. 한 5문제쯤 나와. 물리학 1, 2 비슷한데 5문제쯤이 이제 핵심적인 준킬러, 킬러인데 준킬러까지는 기출문제로 우리가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요. 킬러는 그게 아니에요. 킬러는 그런 걸 베이스로 해서 기출 푸는 그 논리들을 베이스로 해서 새로운 자료들이 나와. 새로운 형태, 새로운 상황들이 제시가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기출만 딱 가지고는 안 돼요. 반복적인 논리의 연습이 있어야 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런 알고리즘, 풀어나가는 알고리즘을 계속 연습하고 채득해야지만 돼요. 풀고 나면 똑같은 원리인데 새로운 자료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문제로 인식을 한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은 사실 쉽게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게 쉽게 된다면 만점이 정말 많겠죠. 그렇죠? 만점이 정말 많을 거 아닙니까? 1등급, 1등급. 하나, 두 개 틀려도 1등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점자 퍼센티지는 매우 적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피직스킹,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물리왕이 되려면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그런 것까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당연히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출문제를 가지고 기본 문항과 우리가 준킬러까지 다 풀 수 있으면 2등급은 일단 확보를 하는 거니까 그게 항상 기본이 된다. 1단어는 사고력 위주의 역학 파트 그리고 물원 기준으로 하면 상대성 이론과 그리고 연력학까지 출제가 되고 2, 3단어는 지식 위주로 되어 있죠. 전작이랑 파동 파트가 실생활에 관련된 지식 위주로. 사례도 좀 많이 나와요. 어디에 적용되는, 예를 알고 있냐. 이런 건 진짜 우리가 바로바로 즉문, 즉답. 바로바로 읽고 그냥 풀고, 읽고 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항상 단계에 맞춰서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수능 만점의 길이죠. 여러분들이 이건 긴 장거리 경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긴 장거리 경주에서 단계를 지키지 않고 그냥 뭐, 난 대충 개념이 돼 있으니까 문제풀이 쭉 하다가 모의고사 보다. 가자. 그러면 이제 막판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 진짜 내가 무기 없이 전쟁이 나왔구나. 이런 걸 느껴요. 내 개념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자신감이 떨어져. 들었던 기억조차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어떤 이 지식적인 개념들을 누구한테 수업을 들었나? 내가 혼자 했었나? 이런 것도 기억이 안 날 정도. 그럼 어떻게 수업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꼭 명심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기출,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런 단계를 거쳐서 공부한다. 이런 것이 물리학 학습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것이 바로 내일은 물리왕이 되겠습니다. 시작이, 이걸 딱 시작했으면 일단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은 선택을 한 거야. 나를 믿고, 선생님을 믿고 또한 여러분들의 노력 나의, 선생님의 나도 물론 노력하지만 선생님의 역량과 학생들의 노력이 시너지를 이루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시작을 우리 함께 합시다. 본 강좌 내일은 물리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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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